아니 이게 하루 정도 지나고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오늘 아침에도 이걸 뒤덮어 놨어요. 그런데 진짜 웃긴 거는 얘네들이 이제 오기로 잘못 쓴 게 아니라고 악을 써. 화를 내. 저는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아 우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세우겠다 반듯하게 세우겠다라는 뜻으로 썼다라고 우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보는 순간에 들었어요. 반드시 세우겠. 이게 뭐냐면 사실 문장 전체로 봤을 때 비문이에요. 그럼. 문장 전체가 비문이에요.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을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자체도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이기 때문에 이미 반듯한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그걸 또 반드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만 자체가 말이 이상한 거니까. 그렇죠. 같은 말을 동호 반복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을 드높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혹은 계승하겠습니다. 계승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설이지만 그렇게 쓰라고 박주선이든 김경진이든 김동철이든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지키고 싶지 않은 거야. 잊어먹었을 수도 있어요. 잊어먹을 수도 있지만 지키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세우겠습니다라고 바꾼 거야. 주로 뭐냐면 검찰이 어디 가서 박명로 가서 몸을 바로 세운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많이 해요. 법과 진서를 바로 세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뒤에 그걸 다 생각을 한 거야. 하여튼 서술어는 그쪽인 거야. 그 앞에만 바꾸고 그 뒤에는 서술어는 다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넣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사진을 하나 드렸는데 그 사진이 빠진 것 같은데 이전에 썼던 또 다른 반명록에서는 반드시를 철자법 맡겼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들이 의문을 표시하는 게 일부러 반드시라고 쓴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월 정순이 훼손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다. 이것은 두 번 죽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도 오히려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이상하다.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에다가 전화해가지고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이걸 갖고 나오는 송다영 기자는 정신이 좀 어떻게 돼 있는지 난 궁금해 죽겠어요. 아니, 이걸 갖다가 국립국어원에 물어봐야 돼? 반드시를 갖다가 반드시를 반드시라고 쓰면 세우겠습니다가 호응이 되니까. 그런데 앞에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과 호응이 안 되잖아. 호응이라는 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장이 비문인데. 문장 전체가 비문인데. 비문도 아닌데 이제. 이게 국립국어원의 해석은 주어, 서술어, 수식어, 이건 정확하게 갖춰줬다는 거야. 내용상 호응이 안 되는 거는 얘기 안 하고. 내용상 호응은 그 부분은요. 정치적으로 해석된다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건 안 하죠. 그건 안 하는 거고. 이게 목적어잖아요. 을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으니까 상관없다. 이 말이고 주어는 여기 없는 거 보니까. 생략된 거고. 생략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상이 없다. 이 사람들은 주어를 안 써요. 문장 성분에는 이상이 없다. 그리고 봤을 때 반드시 세운다. 반드시 세운다라는 것은 그런 표현은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전체적으로. 그런데 의미를 보면 앞뒤가 맞는 거다. 그렇죠. 이런 취지인 거고요. 얘는 내 페북 본 거예요. 제가 페북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두 가지 의미로 반드시 세우겠다는 뜻인지 반듯하게 세우겠다는 뜻인지 헷갈린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반듯하게 세운다고 할 경우에는 이게 지금 5월 정순이 반듯하지 않다라는 뜻이 돼버리고. 아니 그래서 솔직히 본인의 페북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YTN이 생중계를 하면서 이것을 반듯하게 세우겠습니다라고 바꿔서 써놨어. 자막에다가 아예. 그건 뭐냐. 반드시 세우겠다는 게 아무리 봐도 오타같이 느껴지는 거야. 오타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바꿔준 거야. 바꿔줬는데 그다음에 이걸 갖다 서울경제가 다시 기사로 쓸 때는 반드시라고 다시 바꿔놔. 왜냐하면 서울경제 애들이 보기에는 반듯하게 세우겠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 거야. 두 번 죽이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반듯이로 바꿔놔. 그런데 그만큼 포장을 해줬으면 그 정도에서 그냥 말을 안 하면 되잖아. 김병민이가 나와서 화를 내. 진중권이 나와서 또 화를 내. 지금 뒤에 보실래요? 자 이거 보세요. 조선일보는 반드시 이거 홍영표도 썼다. 야 홍영표는 뒤에 지키겠습니다가 들어가잖아. 반듯하게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 그게 호응이 되는 서술어가 있잖아. 세우겠습니다가 지키겠습니다가 다르잖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런데 홍영표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진중권이. 야 이재명 캠프에는 국어 잘하는 사람도 없냐? 야 네가 쓴 글을 보면서 얘기해. 네 글이 그게 글이냐? 오문과 악문투성이고 번역투로. 한국에는 없는 글들 써내는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난 논술 강사였어. 그따위로 글 쓰면서 그냥 솔직히 말해서 진짜. 지금 이렇게 악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이라도 실수를 인정을 안 한다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어거지를 쓸 게 아니라 참 아 나는 이게 후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어거지를 쓴 게 후진인 거예요. 이제는 머니투데이의 최경민 기자가 용자돼서 5.18을 다시 한 번 후벼 팝니다. 5.18 민주당이 전세냈냐? 이 머니투데이는 머니는 니들이 전세냈냐? 그러니까. 지금 저 니들은 계속해서 머니나 좀 저 만배나 좀 정리해. 그리고 머니투데이 너 어디 자꾸 그러면은 내 니들 한 번 더 때린다. 얘들은 지금 니들은 지금 이런 얘기 할 타이밍이 아니고 자중하고 가만히 좀 죽어 지내야 될 때야. 지금 니들 대장동에 니들 기자가 몇 명 걸켰냐 지금. 까불고 있어 이 새끼들이 진짜. 거기까지 더 급발진하면 안 돼. 그리고 핵심 얘기가 대장동이 아니니까. 이따 대장동 얘기는 뒤에 해요.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또. 왜? 이 밑에 보니까 댓글들이 또 1배가 붙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기사를 내는 이유는. 야 붙어라. 우리 편 여기 와서 붙어라. 이러는 거거든. 그리고 나는. 그리고 봐. 언제 올라왔는지 보세요. 새벽 5시 30분. 아휴 참. 새벽 5시 30분 이때 올리는 기사들이 주로 이렇다니까. 댓글 밑에. 뭐? 1배들 와서 달라고.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포탈 메인에 떠요. 저기 그리고 머니투데이는요. 그 사람은 어찌 해라 좀. 그 사람은 어찌 하고 이런 걸 쓰든가. 좀 팔리지도 않냐. 기자가 돼가지고. 급발진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 정도로 머니투데이가 공격할 때 또 정훈천이가 나와가지고 또 갈라치기래요. 뭐래요? 지금 현재 5.18 단체를 두 갈래를 치는 겁니다. 공법 단체를 반대하는 일부가 이걸 가로막고 있다. 야 또. 야. 어디서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전라도 사람이니까 한 말씀 거들고 있는 건데 전라도가 두 개로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느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매파가 여기가서 막고 있는 거지 온건파들은 이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또 합니다. 나는 내가 유가족이라면 진짜 가서 다 때려죽여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인내력으로 삼아내신 건데 그걸 저렇게 또 모욕을 하면 안 되죠. 참 그리고 저는 요즘에 참 진중권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혹 가다가 나이 어린 여자랑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봐야 돼요. 특히 어제 보니까 마담뺑덕인가 하는 영화를 제가 잠이 하나도 안 와가지고 밤에 하나도 잠이 안 오니까 밤에 TV를 드는데 오 씨즈니가 거기 보니까 요즘에 그런 영화를 하더라고 새벽 4시 반에 마담뺑덕을 하더라고 마담뺑덕. 뺑덕어몸이지. 교수와. 교수와. 제자가. 제자인데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게 나더라고. 그래서 야 저거 누구를 모델로 삼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짓거리가 다 비슷해. 말투 싸가지 없는가 하면. 그런데 정우석이랑 닮지 않았다는 거. 원래 어떡하겠어. 다 원래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는 것까지 가면서 갈라치기의 모범을 보여주는. 반드시라고 하는 것에 시호 잘못 썼다고 사과하면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오히려 진정성이니 뭐니 이런 걸 평가하는 기사가 거부감이 안 들었을 텐데. 한쪽에서는 진정성이 있었다는 억지기사를 막 쓰면서. 한쪽에서는 어거지를 써요. 계속 어거지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쪽은 뭔가 잘못되면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면 어거지를 쓰기 시작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실수했으면 이거를 실수했다 하고 털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거지를 써가지고 물타기를 시도한 다음에 적당히 어물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검사 스타일인가 봐요. 딱 그 검사 스타일이죠. 절대 사과를 안 해. 아무튼 여기에 반드시는 갈라치지 않고 제대로 세우겠다는 뜻이라고 정훈철 씨가 얘기했는데. 그런 뜻 아니고요. 저희 집이 전라도예요. 어디서 사기를 쳐. 아버님 전라도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전라도고. 반드시가 아니라 반드시야. 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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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시죠. 반드시 세워라. 그거. 반드시 세워. 이게 뭐야. 어? 제대로 세워라. 똑바로 세워라. 이런 뜻이야. 갈라치지 않고가 어디 들어갑니까? 거기에. 반뜻하게 하라지. 반뜻하게 하라 그러지. 반뜻하게. 이게. 이게.